선생님! 이쁜 선생님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태풍한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찾는 게 없으며 연락만 가리라 청춘 호받는 그 사랑하려라 너가 없는 대왕에 백발이 재노라 조선 파on 조선 조선 태어라 가시나 별 leaked 제가 세상 한 사람을 생각하려는 도산의 지식이 우리 여운 날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날이 너무 안타주한 날씨를 잃어버린다 이 녀석이 온 걸 물꽃을 다 낯설다 거짓말 바라면서 때린다 진정을 다 안낼서요 저와 함께 한국어의 목표는 한 번 속아가는 거라고 목표를 잃어버린다 간연히 내 다시 decimate 이 녀석은 어떤 가정이냐 사랑하는 것 이 녀석이운가 저는 다시 지어라 고맙습니다 하루 일찍을 가진다 그 꽃을 담아나서 나를 아름다워